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종을 붙잡아시고 또 말씀하는 그 내용 내용들을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밭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서 아래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고치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온전히 하는 능력이 있는 창조적 말씀이 오니 이 창조적 능력이 말씀 듣는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안유한 목사님 장님이 되셔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옛날에 저에게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한참 잘 보고 큰 꿈을 가지는 어간에 갑자기 장애가 찾아와서 유학을 앞에 두고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삶에 큰 좌절과 절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부를 보내주시는데 그 주부에 보면 중간에 장님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니면 당뇨로 인해서 장님이 돼서 저에게 등록하셨습니다. 그러게 광고가 아주 종종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다가 볼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장엄하게 떠오른 동력의 붉은 태양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지평선 너머로 지는 태양이 만드는 격조 높은 속양의 경이로움 이런 광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숙연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우렁찬 음성을 또 듣게도 됩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장애로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애인 헬렌 켈러여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눈을 떠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 댁으로 달려갈 거야.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주신 그 친절하고 겸손하신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고 싶어.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지게 두게 했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공원을 산책할 거야. 바람에 반짝인 나뭇잎과 작은 들꽃들 그리고 성향에 빛나는 저녁노을 보고 싶어. 둘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 몬덩이 투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자연의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어. 그리고 서둘러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사로종일 보낼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들과 그 우주의 궤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저녁에는 캄캄한 밤하늘을 무수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어.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에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거야. 그리고 옷 촬영을 단정하게 오페라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재미있는 공연들을 보고 싶어.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산이 반짝거리는 번화가에서 쇼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아쉽지만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리고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항상 눈이 떠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를 표명해 살아갔던 순간이 있어요.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영적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세상의 매력입니다. 실제를 보지 못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님 중에도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인생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마태곰의 13장 14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영적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은 불행한 존재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인생을 유혹함으로 말미야 많은 사람들이 영적세계에서 무관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이가 주님을 유혹할 때 세상을 찬란하게 보이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곰 4장 8절에 보니까 마이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유혹했던 사단을 의미합니다. 높은 산 위에 주님을 데리고 와서 세상이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 마치도 밤에 소울이 야경을 바라볼 때 찬란한 내원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전혀 평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화장기 없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항상 세상을 찬란하게 보이도록 유혹합니다. 라스베개선을 가면 밤에는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낮에 보면 완전히 표처럼 아주 쓸쓸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을 경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세상의 불안전성입니다. 세상에는 죄로 인한 고통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진솔한 모습, 화장기 없는 민낯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평안이 있어야만 되는데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눈물이 항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입술을 깨물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은 어느 때가 되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온상을 준다 하도록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었고 꿈에 그리던 결혼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떤 남자는 7년을 쫓아다니면서 여자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쁨과 하니는 얼마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쓸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상살이 못했던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헤어지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모든 일이 죄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랑했던 사람의 사랑도 갈가먹고 미움을 키우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수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어 공중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11.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 싹으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인간의 절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한 인간의 삶을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특정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열광시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그 모든 인기는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망은 모든 인생을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망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망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생명조차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와서 죽어버린 나사로, 친구 나사로를 향하여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사망의 세력에 노출된 인생의 연약함에 탄식하심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인생으로 지어주셨는데 저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앞에 굴복한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연민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야는 요한 1서 3장 8절에 사망을 행사하는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이와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하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을 범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넌 율법을 범했으니까 너의 미련은 없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글쓰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고수할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마귀하는 일을 멸하시게 오신 주님의 성취이십니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도 없어졌어. 그러니 너는 이제 생을 끝내야 돼.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여러분들을 도전해 올 때가 없지 않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의 고자질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셨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기만은 내가 부도의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을 믿는다. 나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의 사단에 물러가라. 말씀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나라가 나이다. 라고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많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그렇게 포장하지만 그 내용의 실상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 편만에 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많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삼성같이 돈을 많이 벌고 큰 기업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폰하고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는 그런 정황이 놓여있다고 신문기사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하는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의 희장은. 혹시 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요즘에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가 굉장히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 같아가면 하루아침에 낭떠러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 아니에요? 아마 하루도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잠을 몇 시간을 못 잘 거예요. 걱정과 번민 때문이에요.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입원실에 환자들로 만원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그만큼 병원은 텅텅 비어야만 되는데 왜 어찌 된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좀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제가 한번 유명한 의사 텔레비전 나오는 의사를 한번 진찰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적어도 1년 전에 예약을 했더니 1년 전에 1년 전에 그래서 예약을 해서 1년 전에 했더니 벌써 다 꽉 찼다고 그 다음에 나도 해보라고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 세상이다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삶이 얼마나 척박해져는지 자고 나면 누가 자살했다고 끊임없이 보도가 되는 세상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하루에 몇 명씩 자살로 삶을 마무리한다고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시편기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얼마나 허무슥에 헤매이게 되는 삶인가 불쌍한 삶이요.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완전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두 부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로 공기나 산소나 세균 등등 특별한 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나 주님은 그곳에서 오셨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세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개수기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개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새로운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곳을 다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새가 좋은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칼럼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금방 권태가 올 거라고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권태스럽겠냐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곳이 죽기 때문에 빨리 이 삶을 정리하고 그곳에 가고 싶다고 바울은 고린도우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유혹은 더 심각하다고 저님은 말씀합니다. 마튬 1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이 속에 우리는 부패한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이 더러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감옥의 일상에 가둬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십니다. 개과천선이 안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부패한 속성이 기회만 대면 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온갖 악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진행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점잖은 지성인데 뒤로는 온통 비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완전히 못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자꾸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문화의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면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붙잡힌 흉악한 범죄자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신문에서 구하신 나 자신이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절제할 수 없으신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에 발전하고 살기가 편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나 자신이 치료되어질 수가 없고 운전해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저 인생의 전 영역을 지비하고 이 생을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물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바오론 로마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만물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물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악마하고 있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이 또다시 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태풍이 불었다면 우리나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의 어떤 저주받은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의 편안함과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이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하면 그 죄의 여파가 자연의 까리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도전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 비해서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 회복된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계속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해와 이런 일적인 어떤 기구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비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하심으로만 온 천국이 가득히 밝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시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가서는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진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게시 22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토여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요.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일 그것이 계속 띄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 천국에 가면 뭐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란 단어가 없게 돼요. 소망이란 단어도 없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만 천국에서 계속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신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우리의 본양된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얼굴을 신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근의 거리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소구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될 만한 때 가장 평화로운 때가 아우스토스 황제였다라고 보는 미래학 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64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물론 국지전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전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은 드물게 되었지만 그 대신 경제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린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시대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개인적으로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고 세계적인 평화는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추건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평안하기 원하면 주님을 나의 구조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고 온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평화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리며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대통령을 다시 뽑고 아무래도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의 창조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계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는 십자가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셨음을 진히 증거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감남산에서 제자들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대로 올라감을 본대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집을 준비하겠다. 올라가서 너희들의 살집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야말로 최상의 복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추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기는 대상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웅적인 안 물어본다면 굉장한 존재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는 안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계속 뭐 뭐 예수 믿게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세를 택하고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번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상을 마친 날 그곳에 가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내가 소풍을 잘 갔다가 보장에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썼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소풍을 왔다가 돌아가는 존재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에 보내셨다가 7,80년을 살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 느끼는 것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라는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본양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본양을 소망하며 살아게라는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본양을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아버지 때로는 낭망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24시간을 세상 속에 아버지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성 감정 감사합니다.